그래도 나에 대한 기억은 안 지워줘서 다행이다 다른 기억들도 다 돌아왔고요 아니야 쓸데없는 기억들은 지워진 게 낫지 지금이 좋아요 이젠 네 멋대로 움직이지마 함부로 미도한테 손대지 말라는 소리야 서미도 어젯밤에도 혹시 못 고낸 척했을? 제이랑 홍콩에 나가 있으라고! 무슨 일입니까? 형은 한 타상 사장이 개야? 대체 왜 그래? 나처럼 잘난 동생이 있는데 뭐가 그리 무섭다고! 고맙다 난 기억해 줘서 나만 기억하는 이유가 있지 이젠 할게